4번째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다시. 다시! 소리가 작은데 오디오가 작은데요. 택시 지나가고 나서 바로. 택시 지나고 좌회전 들어가는데... 아이고, 오토바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후방 영상 있을까요? 있네요, 후방 영상. 보시죠. 여기서 오토바이가... 깜빡이가, 깜빡이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제가 깜빡이를 여쭤봤어요. 깜빡이 켜셨나요? 언제 켜셨나요? 깜빡이 켰는지 안 켰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깜빡이는 영상 초반부터 깜빡이 켰습니다. 통화는 이어폰으로 하고 있었고요. 핸드폰,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어폰으로 하고 있었고요. 깜빡이는 켰다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깜빡이 켠 게 정지선에서 10m 정도, 10m 전에 켰대요. 여기가 좌회전, 좌회전 두 번 하나 본데요? 여기 10m 전에 뒤에 볼까요? 아, 그렇네요. 이렇게 좌회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좌회전해서 다시 또 좌회전 깜빡이 켰다는 겁니다. 이 정지선 10m 전에. 그러면 언제쯤이 될까요? 지금. 여기가 10m 정도 되네요. 여기서 깜빡이 켠 상태예요. 하나, 둘, 셋, 넷, 넷. 몇 대 몇입니까? 왜, 왜, 왜 블박차한테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있죠? 이거 희한한데? 깜빡이 켰다고 그랬잖아요. 한 4초 전에 깜빡이 켜고. 택시가 지나가서 들어가는데 그때 뒤를 봐야 되나요? 하하하하하하. 100 대 0입니다. 네. 100 대 0이에요. 4% 의견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당연히 100 대 0인데 도대체 우리 보호사는 왜? 아, 신호도 없는 교차로라서 그랬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당연히 100 대 0이에요. 저거 중앙선을 넘어서 저렇게 추월할 차를 대비해서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어디 섰다 간다면 모르겠어요. 이런 판결이 있었어요. 여기에 서서 차를 세우고... 아니, 이렇게. 차를 세우고 옆에 동네 사람하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다가 네, 안녕히 가세요 하고 딱 꺾어 들어가요. 그때 추월하는 차랑 사고 났을 때. 그럴 때는 잘못이 있어요. 왜? 차가 서 있으니까. 차가 서 있으니까 저 차 안 가나 보다 해서 추월하는 차가 있을 수 있죠. 지금은 정상적으로 깜빡이 켜고 자회전 중입니다. 자회전 중이고 맞은편에 택시가 와요. 택시 보내고, 택시 보내고 들어가는데 여기를 이렇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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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야, 이거 오토바이 운전자예요? 저럴 때요. 저럴 때 만약에 헬멧 안 쓰고 헬멧 썼으니까 망정이죠. 헬멧 안 쓴 상태에서 이 머리가 이 인도 턱 여기 붙으시면 죽습니다. 죽어요. 헬멧은 턱끈까지 확신해 봐야 됩니다. 턱끈, 헬멧이 날아가지 않는 거 참 잘했어요. 헬멧 날아가는 경우 참 많습니다. 헬멧이 날아가 턱끈 안 해서 과실은 100 대 0입니다. 우리 보험사한테 저거 도로 받아오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 보험사가 준 거 다시 못 받아와요. 왜 그럴까요? 그런 걸 비체변재라고 하는 거예요, 비체변재. 비체변재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비체변재가 뭘까요? 아닐 비. 채무가 아닌데도 갚으면 알고도 갚으면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보험사 못 받아옵니다. 그러면 나는 사고 이력이 하나 붙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험사에 따져서 내 잘못 없는데 왜? 왜 나한테 사고 이력을 남겨놨자 지워달라. 그렇게 좋게 얘기해 보고요. 안 해주면 금감원에 민원 제기하세요. 뒤에서 오토바이가 빵~! 하면서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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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들렸다고 하면 뒤를 봐야 되는데. 평온하게 좌회전하는 차가 뭘 잘못했습니까? 민법 741조쯤에 비체변재가 나옵니다. 한번 보고 갈까요? 보험사는 자기네들이... 보험사는 전문가잖아요, 과실비율에 대해서. 전문가가 100 대 0이라는 걸 알면서도 80 대 10 끝냈으면 우리가 실수했네, 돈을 내놔 그 말 못 해요. 742조네요. 법률상 원인 없이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상대가 이익을 얻었다. 그러면 오토바이는 토해내야 돼요. 지금 이게 내 잘못 없는데 내가 잘못 없는데 우리 보험사 돈을 줬죠. 그거 상대는 부당이득이에요. 부당이득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비체변재. 채무 없음을 알고도 이를 변재했을 때는. 그럼 끝이에요. 그럼 나만 바보 된 거죠. 보험사들이 왜 저렇게 할까요? 차대 오토바이 사고는 오토바이 약자, 약자 보험 원칙? 에이. 오토바이 운전자 다친 건 안 됐지만. 그러나 블박차가 잘못 없죠. 비체변재 알고 계셨습니까? 자, 비체변재 1, 오늘 처음 알았다. 2, 당연히 알고 있었다. 비체변재 어떻습니까? 법률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는 분. 그런 분들 아니면 비체변재라는 말 잘 모르죠. 제가 비체변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설명한 게 아니라 보험사가 100대0인데 줬으면 못 받아온다는 거. 그걸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야. 과실비에 대해서 우리는 과실을 몰라요. 그걸 몰랐어요. 웃기는 소리 하네. 아니, 거기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소송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보험사들이. 그래도 몇 분은 알고 계셨네요. 비체변재라는 것을 아시는 분도 몇 분 계십니다. 이 비체변재 때문에 보험사가 안 줘도 되는 돈을 주고 나면 못 받아오는 거예요. 줘야 될 건 안 주면서 안 줘도 될 건 그냥 막 퍼져요. 참 청개구리예요. 4%. 오늘 처음 알았다 96%. 제가 741조인가? 아, 142조네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조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 근처만 알면 돼요. 거기 가서 찾으면 되거든요. 법조는 다, 인터넷 집으로 법조는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슨 법? 법 이름도 요새는 복잡한 게 많아요. 법 이름. 어디를 찾으면 어디 쪽에 나온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몇 조 몇 조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건 쓸데없는 거예요, 몇 조 외우는 거는. well done. 네. Vladimir Ltd'.